다시 브라운 이번엔 던집니다. 석점! 김낙현! 저런 게 김낙현 선수가 배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차바우 받고 던지지 않습니다. 이동엽의 한숨이 늙어오고 있는 차바우입니다. 그리고 밖으로 빼도 찍며 받았습니다. 김낙현 이번에는 정확하게 성공입니다. 3쿼터의 첫 득점! 그리고 김낙현 오른쪽 김태술 따라가고 있는데요. 김낙현이 직접 던집니다. 100% 성공! 연속 득점! 김낙현! 김낙현! 그리고 장면 네이트 밀라 공간 열어두고 김낙현 제치고 던집니다. 힙하게 두 점! 다시 김낙현! 강하게 두 점입니다. 김낙현! 설마 김낙현 선수 16점이네요. 14득점째 열어졌고 다시 오른쪽 코너가 있습니다. 김낙현! 오늘 김낙현 선수 인터뷰 한 번 해야 되겠네요. 네. 두 점으로 인정됐습니다. 오늘 16점째 기록하고 있는 김낙현입니다. 다시 강상재 이어서 차바우. 그리고 김낙현의 돌파에요. 왼성범! 두 점! 18득점째 김낙현! 다시 김낙현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. 아홉! 대로 돌파 리버스 레이프 던집! 성공이에요. 20득점 김낙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